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오히려 대두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또 투자의 힌트를, 트렌드를 또 찾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일단 대두 가격은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한 30% 정도 조정받은 상황이고요. 제가 여기서 5월 초인가요? 한번 제가 농산물 투자를 하라고 추천을 드려서 좀 오르다가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변수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AS 겸 해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대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푸세에 대한 전망을 내주실 건지 아니면 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전망을 내주실 건지 방향부터요. 일단 최근에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쇼스를 쳤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모습이 어제 그제 나타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사야 될 때가 아닌가 매수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6일 날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중국이 갑자기 어제는 먼저 선빵을 날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세를 먼저 때릴 것처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지켜보고 미국이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약간 한 발 뺐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극대화된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격화된 모습들은 조금 잦아들지 않겠나. 그 부분 자체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대두 가격이 너무 싼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인들의 속담이 있는데요. 고기 없이는 하루도 살아도 콩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고기를 더 좋아하지 않아요? 못 살았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콩보다 저도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비상사태 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대책 내놓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국 연결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콩 가격이 상승해 보니까 25% 관세를 매겼을 때 미국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중국은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대두 같은 경우에는 대두 자체만으로도 식용유에 쓰이고 이렇게 식용으로도 먹지만 대두 박이잖아요. 대두 껍데기가 사료로 들어갑니다. 옥수수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라고 있는 돼지 동물들을 사육할 때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양도 넣기에서 사료가 25% 올라가는 것 같은 거. 그러면 돼지고기에는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이미 관세를 때리는 순간 물가 상승 압박을 받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은데 소비까지 위축돼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웃을 일이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트럼프 쪽에서 오히려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인해서 전미대두협회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그랬더니 전미대두협회는 보조금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 솔직히 트럼프한테 깠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중국이 지금 내놓는 정책들 그러니까 상관없다. 한 9,500만 톤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어디서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사실 남미 쪽,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 콩 수입하면 된다. 거기 엄청 많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동아시아 쪽에도 무관세로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하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있으니 니네 좀 무섭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남미에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오려면 그 물동량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배가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운반할 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아시아는 그걸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아나가 상당히 약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세 부가 플러스 위아나 약세, 이거는 대두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중국도 큰 손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완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산물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날씨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상청도 매일매일 틀리는 게 날씨인데 제가 이효룡 대표한테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좀 그렇지만 날씨로 인한 뭐라고 할까요? 가격의 변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농산물은 거의 날씨가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올해도 거의 한 달에 한 벌, 2주에 한 벌 꼴로 작황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합니다. 그게 다 날씨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 작황이 전망이 너무 많아서 가격은 하락할 거다. 요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엘리뉴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곡물 가격에 폭등하는 것은 엘리뉴와 라니냐 때문에 폭등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2015년 슈퍼엘리뉴 때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런 모습처럼 이번에 호주 기상청에서 나오고 3일 날 나왔거든요. 발표한 걸 보면 결국은 엘리뉴가 올해 한 50% 이상, 8개 모델을, 측정 모델을 돌렸더니 5개 이상이 지금 나온다. 엘리뉴가 온다,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 이런 엘리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 엘리뉴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잠깐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서 호주 쪽하고 인도네시아 쪽. 이쪽에서는 고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엘리뉴가 발생하면 반대로 동태평양, 그러니까 페루 쪽, 남미 쪽에서 굉장히 폭우가 쏟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쪽에는 또 가뭄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밀 생산 지역하고 옥수수 생산 지역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농산물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흉작이 발생하게 됐을 때, 물론 흉작이 발생한 건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만 흉작이 발생을 하다 보면 대두의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대두를 먹어야 되는, 콩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과 또 돼지는 많은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가게 급등한다는 논리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뭘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대중 무역 전쟁에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대두고요. 또 한 가지는 옥수수입니다. 거기다가 얹혀서 간 게 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공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먼저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밀입니다, 밀. 밀 가격은 대중 무역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날씨 때문에, 지금 프랑스하고 흑해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밀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퍼구가 쏟아지는 바람에 굉장히 작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6월 말 정도에는 다시 반등하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 나오시죠? 미리 이렇고요.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지금 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이걸 다 떨어뜨린 거거든요, 6월 달에. 이 부분에서 지금 아직도 바닥을 다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미국에도 지금 아이와주가 대표적이거든요. 아이와주, 대표적인 아이와주 북부 쪽에서는 비가 엄청 와가지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 대두의 하락 부분은 다 미중 무역 전쟁을 반영한 가격이라는 거죠. 작황을 반영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상기후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3대 국물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에는, 국내에서 가장 투자하기 편한 주식하시는 분들이 ETF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코덱스 3대 농산물, 제가 전에도 이걸 한번 추천을 해서 좀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악재는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봤을 때, 지금 한 이틀 정도 지금 다시 양봉을 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신다면, 가격 메리트는 오히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농산물은요, 해외 선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로 직접 투자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증거금 놓고, 만약에 증거금을 이탈하게 됐을 때에는 완전 반대매도 나아가고 해서, 들고 있는 돈을 거의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ETF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해지는 점은, ETF나 ETN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혹은 2배, 이런 거 기대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농산물로 2배짜리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고요. 이 부분도 지금 3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밀하고, 그 다음에 콩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농산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뉴 현상이 일어나면, 인도 쪽인가요?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설탕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덱스 농산물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곡물류 말고도 여러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코코아, 커피부터 시작해서, 이런 투자도 같이 할 수 있는 ETF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농산물 치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미국 ETF 쪽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ETF 쪽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보여줬던 DBA라는 부분, 이 코드명인데요. DBA로 투자하게 되시면, 이게 조금 변동성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이나믹한 걸 원하시면 일단 미국으로 하셔야 되는데, 달러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 부분도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 연락, 돈 버는 트렌드의 한 줄 연락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멘트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잖아요. 이미 악재료 우려가 극대화됐다면, 더 이상의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두 가격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나올 만큼 나왔으니, 이제 반등을 기다려보자, 라고 하시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돈 버는 트렌드 고든 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